손으로 가칭취를 떠나는 거야 현우 형이다 현우 형 안녕 그냥 내가 비 맞을게 죄송해서 내가 막아줄게 이거 봐봐 오빠 이거 봐봐 아 깜짝이야 신기하네 오 대박 너무 기대돼 어떻게 나 LP처럼 처음 들어봐 나 진짜 산에서 살아야 될까봐 와우 냄새 장난 아니다 와 미쳤다 여기 맛이 어떤가요? 오늘 찾아간 맛집은 곳에 위치한 옥촌 고깃집 충청북도 옥촌 하나 둘 나 현우 형이랑 찍어줘 아이 됐어 너 혼자 찍어줘 나 찍어줘 찍어줘 오빠 여기 봐 우리 넷이 하나 찍자 하나 둘 이동이는 소개팅 했던데? 부러워 죽겠어 진짜 연애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하고 싶었어 전 오빠 이름 알아요 정재호잖아요 맞지? 사투리 쓰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맞나?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? 응 좋아 이상이 형이 어떻게 돼? 자상한 남자 뭐 자상한 남자? 연애할 시간이 없겠는데? 아니야 너무 가능 결혼은? 결혼도 너무 가능 잠을 못 잤어요 설레기도 하고 해서 뭔가 처음 보는 사람 같진 않아요 나는 아 진짜요? 응 다양한 표정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장미씨 표정이 진짜 많아요 아 갑자기 막 떨리지? 다음에 오면 제가 이것저것 뭔가 챙겨올게요 선물 주고 싶은 거 몇 개 있는데 아 진짜요? 뭐야 이게? 이거 뭐야? 아 방금 문자 왔는데 근데 이거 선배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주세요 오케이 아 어떡해 엄청 떨리네 의동이나 제 오빠 음 첨인 정의 실천연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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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